안녕하세요 드론티비 최피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하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DJI고 앱 초기 화면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세부 내용은 다음에 설명을 하고 오늘은 앱에 들어가면 보이는 기본적인 것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들을 쭉 설명을 드리자면 상담부터 비행 모드 GPS 상태, 조종기 수신 상태, 영상 수신 상태, 기체 배터리 상태, 카메라 세팅값, 카메라 정보, 포커스, 노출, 모드 선택, 카메라 모드, 여기서 사진, 동영상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녹화 촬영 버튼, 동영상이나 사진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아래는 카메라 상세 설정 버튼이고요. 왼쪽 하단이 지도, D가 조종자와의 거리, H 현재고도, HS 현재 움직이고 있는 속도고요. VS가 상승하강 속도입니다. VPS는 현재 지면과의 거리입니다. OSD 값 중에서 우리가 조기 화면에서 가장 신경 써서 봐야 될 항목들이 GPS, 개수, 조종기 수신 상태, 영상 수신 상태, 기체 배터리 상태, 현재 고도, 조종자와의 거리, 이 정도가 드론을 조정하는 데 기본으로 필요한 정보들이 되고요. 그 다음 영상 촬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정보는 이동 속도, 상승하강 속도, 바닥과의 거리, 카메라 세팅값, 카메라 정보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촬영 버튼이 동영상 녹화를 시작을 하면 촬영 버튼에 촬영 중인 시간이 표시가 됩니다. 촬영할 때 녹화 버튼을 안 누르는 경우가 많으니 꼭 녹화 촬영 버튼 쪽을 확인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DJI고 앱 초기 화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